오늘은 44번째 연방 총선일입니다. 온타리오와 케빅주는 오전 9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됩니다. 오늘 전국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라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단, 코로나 확진자는 오늘 현장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중에 치러지면서 투표 장소는 크게 줄었습니다. 온주 토론토센터의 경우 이전 91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가 큰 만큼 투표 현장은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유권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는 없어도 입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 주에선 투표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 등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투표소가 줄고 코로나 방역 수칙이 적용되면서 투표 시간이 이전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오늘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이뤄지면 당선인 윤곽은 오늘 밤 자정쯤엔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합지역은 우편 투표를 개표하게 되면 당락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발표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격전지로 한인 후보가 출마 선거구도 꼽히고 있습니다. 헤럴드 김 보수당 후보의 뉴마켓 오르라 지역과 재선을 누리는 넬리신 의원이 출마한 포트무디 코키틀람입니다. 이외에도 온주 윌로우데엘의 이기석 보수당 후보가 알리 에사시 후보를 뒤쫓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투표에 580만여 명이 우편투표에 120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338개 의석 중 온주에서만 121개 의석을 차지해 온주 개표 결과에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총선에서 자유당은 온주에서만 79석을 차지했고 보수나은 36석, 신민당이 6석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가족 건강 걷기 대회를 성료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9시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진행된 가족 건강 걷기 대회에는 가족 단위와 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합해 총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써니브르 공원에서 시작해 이전 달리기 코스 5km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걷기 대회를 끝낸 뒤에는 레플 티켓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푸짐한 상품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만큼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날은 특히 존토리 토론토 시장이 참석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달리기 대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기록 경기가 열리지 않아 우승자는 없었지만 이날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가을 날씨를 즐기며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지난 주말 사흘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146명이 늘었습니다. 가장 최근엔 610명이 증가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 126명, 필지역 100명, 육지역 71명으로 이들 3지역에 집중됐으며 오타와에서도 54명 나왔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2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앞서 방과 후 모든 활동을 금지했던 토론토시가 단계적으로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접촉이 많지 않은 스포츠 경기와 12세 이상의 활동, 당일 필드트립이 허용됩니다. 학교 관련 신규 확진자는 138명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2명이 학생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토론토 학교 관련 확진자 수는 23명입니다. 이박계 씨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나올 동안 도시 곳곳에 임시접종소 92개소를 설치하고 7,600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외에도 쾌백주에서는 어제 679명이 늘고 한 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미국의 육로 이동이 한 달 더 봉쇄됩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반 동안 비필수 목적의 육로 이동이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오는 11월 초부터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에 음성 판정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과 영국 관광객의 입국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5세에서 11세 사이 연령대에도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화이자는 유치원과 초등생 2,268명에게 10대와 성인 기준 정량의 3분의 1에 당하는 접종분을 3주 간격으로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2차 접종 뒤 이들한테 10대와 성인만큼 강한 바이러스 항체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발열, 피로나 근육통 등 보통 10대들에게서 나타나는 만큼 비슷하거나 더 적다며 백신의 안전성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예화이자는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자료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하고 접종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화이자는 올해 안으로 5세 미만에 대한 결과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앞서 이르면 올해 말쯤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대량 실점하며 무너졌던 온타리오주 토론토 블루지에스의 류현진 선수가 목 부상으로 11자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규 시즌 2주를 남겨두고 토론토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절신한 상황에서 에이스인 류현진 선수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류 언론은 류현진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미국 매체 더스코아는 와일드카드 경쟁팀들의 선발 투수 현황을 짚어보며 최상급 선발 투수 3위 안에 류현진 선수의 이름을 올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류현진이 부상자 명단에 오른 기간 동안 충분한 재정비 시간을 갖고 반드시 반등해 성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블루제이스가 로저스 센터에 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또 승리하며 와일드카드 1위인 보스턴 레드삭스와 1경기차, 3위인 양키스완 1.5경기차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리젠트파크 지역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8시쯤 오크와 수막 스트릿에서 수차례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 3명을 차례로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 중 27세 남성이 숨지고 역시 20대 후반인 남성 2명은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피해자에게 접근해 총을 쏘고 달아난 용의자 4명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에서도 지난 주말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4시 30분쯤 스프르트 스트릿과 놀랜드 에비노에 있는 청소년 스포츠 컴플렉스 인근에서 33세 남성 1명이 총에 맞았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경찰은 이번 사건이 로어메인랜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범죄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짙은색 SUV를 타고 달아난 범인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타르주 토론토 경찰이 던다스 웨스트역에서 피해열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범인을 공개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금요일 밤 11시경 던다스 웨스트역 서부 방면 지하철에서 내린 후 같은 열차에서 하찬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뒤 남부 방면으로 달아났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긴 냈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묻지 마식 흉기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회를 찍힌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용의자는 키 165에서 177cm 사이로 마른 체형이며 검은색 머리에 흑인의 대표적인 헤어인 콜로 스타일을 했습니다. I'm out of my life